자 다음은 kb꺼 추석 전후로 추석 끝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슈상도 없고 보험사도 분주하다 보니까 추석 전까지 어느정도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추석 전까지 조기 마감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kb가 뜬달 가족과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9월에 간병인 사용 일당 31010 아니면 355 9월에 가격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 3대 진단비는 아무래도 db가 저렴한데요 나머지 종합적으로는 kb가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b 금쪽같은 51010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5세부터 40세까지 그래서 51010 어린이보험 그리고 kb385 db처럼 385 나왔네요 꼭 딴 데가 잘 나가면 꼭 쫓아하더라 손보호 최초 상급종합수수비 매우에 지급되는 가격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b에요 355 31010 385 간병인 사용플랜 보험료는 얼마나일까요 355 물론 저렴하죠 하지만 31010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385로 거의 31010가 버금가는 정말 할인이 잘되는 385 보험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자 9월에 확달러였습니다 9월에 유병자 간병인플랜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31010 385 간병플랜이에요 자 타사 d사는 26,000원 db도 아까 kb 까는데 또 kb가 db 까네요 그죠 kb 손해보험 21,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두번째 355 간병플랜 보험료는 26,000원이에요 d사는 30,000원 자 기존 51010 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서 51010 보다 더 저렴하게 일단은 5세부터 40세까지 그래서 51010으로 10년 이내에 입원수술 없으면 가입이 된다는거 자 유딩부터 유치원부터 어른이까지 40세까지죠 51010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초딩 중딩 고딩 어린이까지 계속 24%씩 할인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kb 9월달도 많이 주의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른이도 51010이에요 그래서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 출시가 됐죠 5세부터 40세까지 kb는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5세부터 40세 면책 감액기약이 없고 바로 보장이 되구요 가입한도도 동일해요 그리고 신남보가 지금 50종이 탑재가 되었구요 51010 건강체 할인 그대로 자 삶의 지인이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입장해주셔서 자 kb 원조 51010이죠 역시 원조에요 그리고 금쪽 51010 부담보 인수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닌 부담보가 db 손해보험처럼 5 6 7 8 9 10 부담보가 부담보는 없지만 부담보 인수가 확대됐기 때문에 예외 제한도 많이 있었습니다 9월 1위부터 확대가 됐어요 6년부터 10년까지 경증 예외 제한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급종합 네 그리고 종수수비 31010 355 51010 정말 저렴하게 손보 최초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기존의 매외지급 종수수비 상급종합 종수수비 기존 종수수비 대비 50% 저렴하고 종합병원 종수수비 상급종합병원 보험료 그래서 기존 수수비보다 20% 50%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종합과 유병자 자녀는 매외가 돼요 타사는 연간 1회 자 db 종수수비는 매외가 아니에요 연간 1회밖에 안돼요 종수수비는 물론 질병수수비도 매외가 있고 연간 있지만 db는 종수수비 연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kb와 삼성 그 다음에 현대는 매외가 된다 자 385 플랜이에요 드디어 db 쫓아 나왔습니다 9월부터 385 8년 내 경증 예외질환 그리고 중대질환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1010 100내장 만원 플랜 100내장 가입하면 진단비가 200만원 요즘에 진단비 100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거의 안나오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40세까지 200 50세까지는 150 60세까지는 100만원 51010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 40%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30% 이상 매우 매우 저렴하게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51010 2만원 플랜이에요 100내장으로 인해서 진단비 200만원 수수비까지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수비 30만원 질병 종수수비 1종 112대 N대 이렇게 되면 360만원까지 단돈 2만원에 50대 60대 부동의 1위가 100내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월의 장사가 없죠 100내장 360만원 플랜으로 단돈 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7,000원의 힘이에요 통합전의함 일반전의함 C7체서부터 C80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KB는 지금 DB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통합전의함이 KB는 D4보다 일단은 통합전의함도 매우 저렴하게 그래서 정말 저렴한 통합전의함 진단비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의함, 항암방사선, 전의함 표적, 전의함 비급여, 전의함 지처치료비, 요암병원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KB로 저렴하게 355, 310, 10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KB 통합전의함이에요 기존 계약에 단돈 17,000원 플랜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계약, 암진단비 3,000원에 유사함은 20%니까 6배 암수술, 항암방사선, 방사선 각각 넣었어요 자 갑상소암, 림프절 전의 상태 발견이 되면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까지 기존의 1,200만원, 하지만 7,200만원으로 업게드가 됐다 자 예시2에요 유방안, 전의함, 비급여, 표적, 약물치료비 이 모두가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계약 보장은 6,000에서 1억 8,000까지 단돈 17,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KB 운전자, 대한민국 보험사의 모든 담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지금 6,500만원, 교통사고 합의지원금 여러가지 넣을 수 있을 것 교사처와 병호사 선임비 최대 7,500만원 타사는 교사처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도 비싸고 일단 타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 한도도 높으니까 업계 유일하게 자부상 9등급 보험료 일시납 지원이에요 타사는 60만원인데 KB는 195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4세대 실손을 위한 여러가지 있고요 KB 운전자 보험은 대한민국 보험사의 모든 담보를 다 넣습니다 선지금 6,500만원 더 DB도 선지금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 업계 유일하게 195만원 타사는 지금 9등급 시에는 60만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KB가 9등급 시에 이런 부분도 좋고 허혈성 수수비보다 심장이 더 한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 40개 코드가 100% 그래서 여러가지 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6개 코드의 56.1% 보다 이 모두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허혈성 수수비보다 심장질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00서부터 여기서부터 125까지 그래서 심장질환 한도도 많이 올라갔다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